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보다 조금 적당량 마시는 분이. 월에 산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술의 양이 이제. 요즘 우리 모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여러 가지 행태가 있잖아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 신호철 교수가 전하는 당부 신신당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용경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정말 귀를 쫑긋 눈을 크게 뜨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건강한 음주 습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함께해 보시죠. 코로나 유행 문제로 예전과는 분위기는 다르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크고 작은 술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음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신신당부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음주 지침에 대한 신호철 교수의 당부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몹시 궁금한 주제입니다. 정말 건강한 음주 습관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요. 사실 뭐 저희가 이 신신당부에서 한번 이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네 한 1년 됐죠. 그렇죠. 그럼에도 궁금한 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이게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좀 청하기 위해서 잠에 들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좋지 않은 습관이겠죠.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보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상당한 많이 많은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술을 한 두 잔 꼭 마시고 잡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그거 말리느라고 좀 힘든데. 불면증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면 개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잠이 잘 안 드는 분들. 근데 잠이 잘 안 드는 분들이 술을 한 두 잔 마시고 좀 잠을 좀 빨리 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고 잘 자면 관계가 없는데 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술이라는 게 몸속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증정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분해되잖아요.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약간 각성 효과를 또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술을 마시고 자면 어떻게 간신히 잘 들었는데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자꾸 수면이 낮게 드니까 자꾸 깨고 수면의 질이 나빠져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방야방에 일단 잠은 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탱하고. 편하지 않고 그 다음날 낮에도 좀 졸리고. 그럼 술을 좀 적게 먹어서 그런가 하고 그 다음날 좀 더 드세요. 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술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생기는데. 문제는 연세 드신 분은 어쨌든 이렇게 수면 개시에 조금 도움이 된다. 치더라도 젊은 사람들인 경우는 또 전혀 틀려요. 젊은 사람들인 경우는 수면 개시에 도움도 잘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자게 되는 경우에 수면 시간이 오히려 짧아지고 수면이 약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건강에 미치는 용량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술을 드시는 거는 절대 피해야 되는 거고요. 뭐 거기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받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지. 술로 해결해가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잠이 드는 것 같긴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요. 이거는 약간 답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보통 술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암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암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래서 5대 암이 있습니다. 알코올과 관련된 5대 암. 이걸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일단 구강이나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위적으로도 구강암이나 인후두암은 안 생길까. 그렇죠? 그다음에 식도암은 괜찮을까. 그런데 실제로 통계적인 결과를 보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구강암, 인후두암이 많이 생기고요. 식도암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식도암은 한 7배 정도 술을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발생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흡연과 음질을 같이 하는 경우는 그게 기하급적으로 위험성이 커집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술이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위장을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대장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장 점막 세포의 DNA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키고 또 용종을 흥이 폴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종 같은 걸 많이 만들려는 요인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대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면 간 나빠진다는 걸 당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간경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바이러스성 간염이 유병률이 높아요. 특히 B형 간염, C형 간염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 분이 술을 드시면 폭발적으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구강암, 구강암, 인우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한 가지가 뭘까요? 여성과 관련이 있는 암인데 여성이 음주를 하는 경우에 유방암의 발생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캐나다 여성을 대상으로 보고된 최근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드시는 여성이 안 드시는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비율이 10%가 높아요. 10%나. 두 잔을 드시면 30%가 높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성의 흡연이라든가 음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에게 이걸 자꾸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성의 음주가 여성의 유방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두 잔에서 한 잔 사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몰랐네요. 어쨌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겉으로 봐도 저 정도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요. 어떤 게? 근데 사실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분이 문제가 생겨도 본인은 잘 몰라요.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요즘 직장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의 성화에 시달려가지고 건강진단 같은 거 받으면은 뭐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 해보면 좀 간 기능이 좀 나쁜데요. 뭐 간에 뭐 기름기가 잔뜩 깼어요. 뭐 이 정도 되면 나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사를 안 해도 저분은 좀 문제가 있어라고 문제적 정말 음주 습관이 정말 나빠하는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본인만 모르죠. 그래서 보면은 평소 술 좀 드시는 분 같은데 이제 보니까 얼굴이 항상 뻘개요. 우리가 이제 레드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항상 뻘개고 겉하고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닌데. 근데 안 그랬는데 저분이 이상하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주름살이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닌 아닌데 그렇죠 평소에 그리고. 그분들이 보니까. 잠을 항상 잘 못 잔다고 그래요. 나 잠을 못 잤어 그리고 잠자리 힘들어 뭐라든가 하여튼 거. 또 그런 거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얘기할 때 보면은. 치아가 좀 변색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렇게 아니면 다른 색으로. 근데 다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이 자기 체격하고는 비례하지 않게. 배가 볼록 많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평소에도 보니까 술을 좋아하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저분은 그냥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음주 습관이 있는 거다 틈이 없이. 근데 본인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체나 가족들이 그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그거를 어떻게든 저 절주를 하게 한다든가 금전한 게다든가 하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또 그런 게 안 보이더라도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데 자기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못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릴레이션시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분들. 아니면 일을 할 때 갑자기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사고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든가 집중을 잘 못하는 이런 분들. 또 아주 확실한 거는 항상 술 얘기만 해요 술 마시는 얘기만 하고 이런 분은 뭐 굉장히 문제음주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우리가 더 문제음주자가 되지 않게끔 우리 그분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럼 가족들이나 친구가 그래서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그거를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 증상이 얼굴이 뻔해지고 노화가 좀 오고. 그렇죠. 주름살도 돌고 치아가 변성이든. 그리고 복부가 좀 풍부하신. 잠 못 잔다고 그러고. 그게 5대 증상입니다. 문제음주의 5대 증상. 나의 음주 습관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음주의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부터 해서 여성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술을 드시는데 듣기로는 이제 음주 습관 중에 가장 나쁜 습관이 이제 이런 걸 보면 야 이 사람은 나중에 좀 문제적 음주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나 봐요. 전문가들은 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최근에 대규모 연구에 이어서 이미 최근에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연구인데요. 그 18세 이상의 저 청소년층하고 20세 초반의 청년층을. 고 이 음주 습관을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무려 17년간을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35세가 되는 시점에 그 사람이 음주 습관을 관찰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건데 요즘 우리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뭐 대개 술을 마시는 분들이 되게 사회적 음주를 하죠. 그렇죠.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울려서 술을 음주를 하시게 되는데 되는데. 어떤 분들을 간혹 보면은 그런 사회적 음주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혼술 혼술 요즘 영어로 혼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혼술을 하는 습관이 포금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나중에 3대 중반 이후에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문제 음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대 초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과를 봤더니. 혼술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니까 일반적인 사회적인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35세 때 그 이 조사를 해 봤더니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60%가 높고요. 아주 심각한 그 알코올 사용자가 될 확률이 두 배가 더 높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최근 뭐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요금 뭐 요즘에 전. 저희 엠지 세대들의 특성상. 혼술을 하는. 그 성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요즘 사회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젊은 사람들이 혼술하는 습관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 음주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또는 주변의 친지들 또는. 선후배들이 그거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사회적 음주하는 거 그건 좋다 하지만 혼자 술 마시는 습관은 절대 피해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혼술이 생각보다 많이 위험할 수 있다. 그것도 좀 한번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새. 자 근데 뭐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마시는 게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사회생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조절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술을 적당하게 조절해 가면서 건강하게 이 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원장님만의 방법 이런 방법은 좀 제안해 줄 수 있다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하하하.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보다. 조금 적당량 마시는 분이 월해산다 그래서 애주가들이 그거 봐라 술 적당히 마시는 게 좋아 근데 애주가들이 술을 적당히 마실 수는 없는데 어차피 예전 오래된 그 연구 결과인데.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잘못된 거다 그거는 통계적인 오류 때문에 나온 잘못된 거지 그래서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방울의 술이라도 마시면 그만큼 더 나쁘다는 게. 요즘 전문가들의 의력의 어떤 통소리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라는 건 뭐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가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럼 술을 마실 방법은 없느냐 이거거든요. 예. 근데 불안하게도 많은 분들이 술을 뭐 그래 피해를 좀 줄이려면 뭐 약한 술을 마시다가 좀 센 술을 마셔라든가 뭐 안주를 많이 마시고 먹고 술을 마셔라든가 물을 많이 마시고 뭐 술을 마셔라든가 등등 굉장히 속도가 난무합니다. 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떻게 먹느냐 어떤 거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술의 양 그렇죠 종류와 관계없이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거 어떤 걸 어떻게 먹어도 좋은데 적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느냐 과연. 사실 안전한 양이라는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방울이라도 먹은 만큼 나쁜 건데. 그래도 건강에 그나마 안 마실 수 없다면. 그나마 전문가들이 권하는 술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나마 제일 관대한. 공고량이 이제 최근에 캐나다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궁금합니다 몇 잔입니까. 아마 술을 드시는 분들 같으면 아마 실망할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 하루에 두 잔 이상은 절대 마시지 말라요. 두 잔이요 뭐 기준으로 두 잔이요. 사실은 이게 저는 잔이라고 그랬지만 조금 틀린데. 그 이제 우리가 원 드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링크라는 게 우리가 잔으로 해석되지만. 우리나라 맥주 200cc 정도 되는데 한 두 잔 한 잔 반에서 두 잔 정도 한 드링크 한 드링크가 두 잔 정도. 그 와인 잔이나 맥주 잔이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알콜 약은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주 잔이 200cc짜리만 알 우리가 소주 잔은 50cc 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그게 들어가는 알콜 양이 비슷해요 근데 요즘은 근데 소주를 좀 순한 소주를 드시기 때문에 조금 전 적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거를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한 잔 두 잔 하는 건데. 두 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열다섯 잔 이상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열다섯 잔. 근데 여성의 경우는 그것도 줄어요 여성의 경우는 한 잔 일주일에 열 잔. 근데 그것도 매일 마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보다 조금 많은데 제가 좀 늘려면 더 많이 드실까 봐 제가 못 늘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캐나다 기준은 그런데 미국 cdc의 공고 기준은 그것보다 더 강해요 그래요 더 적어요 더 적게 먹어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전한 음주장이라는 건 없다 이 기회에 한번 그. 이제 결심을 하고 술을 줄이든가 끊든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결심을 해보는. 내년에는 좀 신년이 되면 또 건강관리 있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걸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올해는 일단 적어도 한 잔 덜을 외치는 건 좀 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눈 정도의 적당한 양 한번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잔 덜 드시는 게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한 음주 습관을 위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시간에 오메가3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철 교수가 전하는 신신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